안녕하세요. 슥송입니다. 지금 현재 키네마스터 화면에서 종종 키네마스터를 실행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이렇게 팝업으로 뜹니다. 여기 자세히 읽어보면 설치된 에셋 중 에셋입니다. 에셋 중 업데이트가 필요한 에셋이 있습니다. 약 29메가바이트 되는데 지금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업데이트 하지 않으면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면 나중에 업데이트 지금 업데이트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프로젝트에서 에셋 스토어에서 가져온 그런 에셋을 사용한 것이 키네마스터에서 그것을 업데이트 시켰습니다. 업데이트 시킨 것을 다운받아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금 업데이트 했죠. 지금 업데이트 이걸 터치해서 업데이트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저도 종종 뜨는데 이러할때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업데이트 이걸 터치해서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에셋 스토어에 있는 에셋 스토어에 있는 에셋을 업데이트 하는 것이니까 언제든지 걱정하지 말고 이러한 것이 뜰 때는 지금 업데이트 이걸 터치해서 업데이트 하기 바랍니다. 이상 설치된 에셋 업데이트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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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